르블랑 날이 재미없다 르블랑이나 해야겠다 르블랑이 더 재밌는 것 같아 요게 원래고요 이번에 새로 나온 프레스티지입니다 근데 좀 뭐랄까 승리의 여신 느낌도 좀 나고 이거 그대로 들고 가면 되겠는데? 봄사 대신에 봄사 들고 좋았어 내 르블랑 리트쇼 보여준다 내 르블랑 실력 딱 보여준다 미드갱 많이 많이 미드가 지는 건 뭐다? 미드 차이다 르블랑 할 거야 오 겁나 황금 황금해 오 안녕하세요 아이 비켜 겁나 겁나 하얗고 황금 황금하다 겁나 눈에 잘 띄네요 페스티지는 항상 실패하지 않는 것 같아 예쁘긴 예뻐 평타인데 치고 빵 하고 평타 치고 돌아가고 근데 왜 들교가 똑같은 것 같죠? 이건 난 감정을 터뜨렸는데 별 차이 없어 보이네 빵 빵 다 들이고 있어요 아이고 W드 못 넣었지만 괜찮아요 어 라이즈 역주행 가는데 라이즈 아직 있을 것 같은데 나이스 나이스 이거 먹으면 좋긴 한데 평타 있으신가? 어라? 죽으시면 안 되는데 죽으시면 안 돼 나 평타밖에 없어요 평타라도 열심히 때리고 있어요 어 됐다 이거 잡겠다 나이스 오 너무 나이스 너무 좋아 아 GS 먹게 너무 힘들다 그냥 집 갔다 올걸 또 간다 또 간다 빡빡이 또 간다 빡빡이 또 간다 빡빡이 또 간다 깔고 가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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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케인은 어디 갔어? 케인은 어디 갔어? 어어 어라? 잠깐만 어라? 성파전 치면 내가 질 것 같은데? 어라? 바보 녀석 속았쥬 리트쇼 보여준다 했지 얘들아 어 비환 모션은 그거랑 똑같은갑다 원래 랑 어 나 W 없는데 어 나이스 무조건 야코 어 나이스 어 이번판 너무 잘 풀 수 있는데? 아 이게 보다 소골이 좋아 아 알개 먹을 걸 아 난 혹시 아이고! 이 CS를 너무 못먹는다. 네블랑 화려워. 하하하하. 역시. 네블랑은 다 좋은데 라인클리어가 좀 안 좋은 것 같아. 라인클리어까지 좋으면 좀 사기인가? 아, W섬마로 라인클리어 안 좋은 거 커버하는 거예요? 또 뭐, W섬마하면 W콜도 짧아지니까 좋긴 하지. 뭐라? 한입만! 오, 잠깐만! 뭐라? 어허우. 좀 너무 많이 맞았다. 아, 나이스. 미쳤나, 이거? 나이스! 아우, 잘 풀려. 아이고, 우리 팀 잘한다. 아니,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서 전파는 왜 미드를 그렇게 버려놓은 거야? 어차피 죽어야 할 목숨이야. 어라? 아, 누누가 딜 누누네. 딜이 생각보다 세네. 아우, 민망하구만. 뭐, 특힌? 아, 예쁜 것 같아요. 그냥 아기 여단보단 훨씬 예쁜데? 백화점 쇼핑 나온 아줌마 같아. 으흠. 으흠, 뭐하. 물이 날 잡으려고 볼게 노 낚시질이요. 아니에요. 어? 약간 망한거같은데? 약간 망한거같은데? 어라? 이거 봐가지고 어... 얍! 즐겁당 먹어도 되나? 헐 나 죽는거야? 고마워 아 썸버무블블랑 잘 풀리면 집에 가기가 싫어? 공격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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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라! 오라라라라라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흠! 아! 흠.. 야 짱곶이 절로갔다 야 ㅋㅋ 세만점 나왔으면 그냥 잡는 건데 아쉬워요 괜찮아요 제가 다시 먹으러 가면 됩니다 아 이거 잘 크면은 돈도 많고 피도 막 안 까이고 하니까 집에 안 가게 돼 누가 일단 미드를 좀 밀어버리자 오 잠깐만 잠시만, 언니 잡으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야 라인 클리어 한 거였는데 아하! 아이고 말파님! 기억할게! 나 루시안 잡을 의도가 아니었어 아니 내가 죽인 게 아니야 이렇게 잡았고 아 사이트 선생님이 감사합니다! 이거 누구요! 야 뒤에 빡빡이 있다! 빡빡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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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파 깜쳐볼까? 오 잠깐만! 아이고! 화가 많이 나셨네 탈모가 아니라 그냥 민거라고? 그냥 그럴까? 수염이 이렇게 풍성한데? 탈모가 진행될수록 수염이 많이 난데 불러줘 고! 잠깐만! 잠깐만! 으깨! 이거 때려! 아 예송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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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이! 내가 이래가지고 블루 안 먹은 거예요. 블루 먹었으면은 블루 줄 뻔했죠? 블루 안 먹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한 겁니다. 아 나 남살하고 싶다. 남살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? 홍보를 어떻게 넣어야 좋을까? WRQE 입력, 각인, 실행. 근데 거리를 순식간에 확 쫓필려면은 W0QE 써야 될 거 같아. 거리가 가까우면 당연히 그냥 나름 콤보 써도 되는데 거라? 오오 세상에 와아 개잘나왔다가 나이스! 오 방이 너무 잘 나왔는데? 가자! 힝! 아무것도 못 먹었어. 월파가 공각을 잘 보네. 한 게 없다. 헤헤, 즐겁다. 그러니까 나 점점 하는 일이 없어지고 있어. 방란하트 라인전반지 알아. 근데 상체가 잘해져서 바텀 버텼어요. 아닌데? 근데 바텀이 이미 개 잘 컸는데? W 쓰고 포킹하는 게 르블랑 역할이야. 아니야! 르블랑이면 남살을 해야지! 르블랑으로 태어났으면 남살 한 번은 해야지. 루시안 잡으러 간다. 아 왜 설해줘? 와 진짜 결심, 굳은 결심하고 가고 있었는데. 하아... 신기했어. 바나나 TV. 진짜 굳은 결심하고 진짜 위풍당당하게 루시안 잡으러 갈 거야 했는데. 어 왜 B지? 아리가 B 마이너스였는데 왜 별 차이가 없죠? 네. 그래도 든량은 2등이네요. 아 아깝다. 그래도 라인전까지는 잘했는데 그죠? 하하. 오늘 시청하신 분들 고생하셨습니다. 여기까지 할게요. je vais